안녕하세요 여러분 최희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탕을 사왔어요. 슈퍼소다, 슈퍼콜라, 슈퍼레몬사탕을 사왔는데요. 물론 오늘 제가 다 이걸 먹어볼건데요. 슈퍼소다와 슈퍼콜라와 슈퍼레몬사탕을 각각 입에 5개씩 넣고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탕들이 굉장히 강렬한 맛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나 먹을 수 있겠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사탕 폭발 콜라보레이션 보러 가고 싶죠 일단 하나씩 먹어볼게요 처음에 슈퍼 쏘다 미친거 아니야? 내가 이걸 왜 다섯개씩 먹는다고 했을까? 으악 미쳤다 다음 슈퍼 콜라 아 턱 나갈 것 같아 돈 아까워 마지막 슈퍼 레몬 그렇다고 pus drive 가 튼 아 으흑 야 여러분 혹시 파블로프의 계라고 아십니까? 그렇게 저도 지금 자동 반사적으로 침이 나고 있습니다. 파블로프의 최애 느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각각 5개씩 먹고 1분을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신거라서요. 한 사람당 5개 이상 먹는 게 사실 불가능할 거예요. 10개 이상 먹으면 목이 삼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런 거 괜히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24살 먹은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일단 넣어볼게요. 아, 그냥 지지면 그렇게 신고해라, 진짜. 아, 그냥 minute. 아, 진짜. 아, 그냥 받으세요. 아, 그냥 받으세요. 아, 그냥 받으세요. 아, 그냥 받으세요. 여러분, 혹시 독약 드셔보셨습니까? 독약을 먹으면 이런 기분이겠구나라고 느낄 만큼의 뭐가 쉬고 쓰고 강렬한 맛이에요. 이게 보면 여기 안에 신게 더 있거든요. 이걸 한번 맛볼게요. 제가 깨물어 보질 않아서 이 안에 신 걸 사실 잘 못 봤어요. 괜찮은데? 뭐야? 미쳤다. 제가 혀를 댔는데 가루에서 거품이 나와요. 이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야? 두려운데? 먹어볼게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상태를 바빠서 그런지 이 안에 있는 한 개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신맛을 제외하고 그냥 사탕 자체는 굉장히 맛있어요. 하지만 이걸 15개를 먹었을 경우에 여러분은 오줌을 싸거나 똥을 싸거나 토를 앓지 모릅니다. 뭔가로 분출을 하게 돼요. 저거 봐요. 힘을 분출했잖아요. 다음에는 여러분이 뭔가 시도해볼 만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개의 시식을 맞춘다. 15개가 너무 맛있어. 15개 너무 맛있어. 아, 15개 너무 맛있어. 아, 15개 너무 맛있어. 광고기